1회 최대 12매까지 강력하게 세단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. 문서는 물론 CD와 카드까지 세단하며 분리형 파지함이 별도로 있어 분리수거시 편리합니다. 55dB의 저소음 모터를 장착하여 세단시 소음 발생이 적습니다. 상태 표시창으로 문 열림, 파지 만충 등을 LED 불빛으로 알려주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간단한 버튼식 조작부로 세단 작업을 할 수 있고 역회전 버튼을 누르면 세단 중인 문서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. 투명창이 있는 서랍식 파지함으로 세단물이 얼마나 참는지 쉽게 알 수 있고 간편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. 손잡이와 이동식 바퀴가 있어 기기 이동이 쉽습니다. 기기 뒷면의 전원 스위치를 켜고 녹색 버튼을 눌러줍니다. 세단할 문서를 투입구에 넣으면 문서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세단됩니다. 세단 중 정지 버튼을 누르면 세단이 정지됩니다. 다시 세단을 원하시면 녹색 버튼을 눌러줍니다.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경영 인증 기업입니다. 전국을 1위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5개통을 완전 차단해 고객님의 안식무매를 포장합니다.